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위기가구 지원콜 120으로 전화하면 기동대가 직접 찾아가 복지 지원을 펼치는 제도입니다. 복지시책의 우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청사에서 복지시책의 우수 모델로 손꼽히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의 성과 공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가 함께한 5년, 다시 시작하는 5년을 주제로 22개 시군 복지기동대원과 협력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모여 그동안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대원들을 표창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기동대원들께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집을 수리해주고 생활소규모 시설도 개선하는 등 복지기동대원들과 함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가까운 읍면동이나 위기가구 지원콜 120으로 전화하면 기동대원이 직접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지원을 펼치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겨울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액된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기동대원과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집수리, 소규모 시설 개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감사합니다.